오늘의 추진 결과 먼저 음원 점수입니다. 음반 점수입니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투표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 점수를 앞선 여광이 1위는 네, 7위 씨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성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깜짝으로 생방이 왔는데 팬분들께서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멤버들이었으니까 혼자서 너무 떨리는데 1위에서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 더 성장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와주신 모든 작곡거분들, 스태프분들, 그리고 엠카 관계자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방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엠콜송 준비해주시고요. 오늘 보이즈 플래닛 2에서는 새로운 미션이 시작된다고 하죠? 네, 각기 다른 매력의 5모델을 만나볼 수 있는 아티스트 배틀이 궁금하다면 잠시 후 저녁 8시 50분 보이즈 플래닛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네, 그럼 저희는 엠콜송 함께하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네, 월드너머 키포업 트라이 쇼! 엠카운송!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다시 저리 익숙해져가 내가 알던 날이 최근 멀리 온 걸까 Losing the lights Losing the lights I can make fun Just give me up 돌입금은 다 Just give me up tonight I'll let you feel goodnight Just give me up Just give me up Just give me up tonight Just give me up tonight I've never seen So Just give me up запис ravộρ You